자 안녕하세요 21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야맨인데요 처음부터 야매 말씀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노베이티브가 단어에 있다면 앵간하면 그렇게 고으세요 이거는 제 경험상 말씀드린거에요 물론 여러분 사실 아닐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노베이티브는 되게 정답으로 잘 나오는 어휘에요 특히 어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이노베이티브 나오면 혹시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엠스튜디오에 그쵸 우리가 theoretical은 연극 공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똑같은 말이에요 theoretical performance 그러면 연극 공연이 되는 겁니다 연극 공연은 call attention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의 to important social issues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끌게 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all attention to the important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정답은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어떤 그런 공연 연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노베이티브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자 when applying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when applying은 우리가 when ing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교재에서 우리 그 얼교재 제 얼굴 나와 있는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딜 보시면 이게 나와 있냐면 부사절 접속사에 보시면은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 이런 쪽이 있어요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업시간에 우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우선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를 보시면 이건 지금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어픽스란 단어는 동사고요 그래서 너가 뭐 할 때 플라스틱 그 옵니까 프로텍터를 네 마이크로폰에 뭐가 돼 붙일 때 적용할 때 이런 말이 됩니다 네 모바일 폰이죠 네 핸드폰에 적용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you are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뭐 하세요 어픽스 사이드 위더 어디서 어디서 이브는 에디시브라고 하는데 얘는 접착제죠 어디 아트랙틸릭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문장 구조 자체가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는 부사절이고요 콤마 다음이 이게 지금 주어가 없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이라서 어픽스는 붙이다예요 그쵸 그래서 그 표를 붙여라 사이드를 붙여라 어디 쪽으로 어떻게 바로 뭐와 접착제를 가지고 라든지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어디시브는 접착제라는 명사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는 형용사로 접착성이 있는 이란 말도 돼요 또는 접착제 단순하게 여러분 본드만이 아니라 접착테이프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23번 요거는 참 좋죠 여러분 어 워익스프레스가 그쵸 오픈드 동산의 주동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는 그렇지 부서밖에 없죠 그래서 석세스프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스트일 작년에 세계의 뉴레일라인이라는 것은 철길이죠 철길을 낳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교통편을 추가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뭐가 있을까 우리같으면 뭐 서울에서 어 뭐 타이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 보통 어 부산에서 광주가 있긴 하지만 되게 거기는 되게 길이 안좋아요 그래서 거기 새로운걸 낳았다 이렇게 하는거 자 그 다음에 24번 여러분 이게 혹시 어 리포트를 써버리면 안됩니다 왜냐면 리포트는 보고하다는 말은 되긴 하지만 주로 뒤에 목적어를 갖는 친구라서 명령문으로 보시면 안돼요 여기서 진짜 동사는 어디에 있냐면 저 뒤에 보면 R가 있어요 R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R 전체가 다 주어예요 그리고 그 밑줄이 사실은 사실상의 주어입니다 왜냐면 about an impending merger 비트인 어쩌저쩌우니까 그 두 회사 사이에서의 그쵸 두 회사 사이에서의 우리가 impending이라는 것은 어 곧 다가오는 임박한 이런 뜻이에요 곧 다가오는 곧 할 이런 말이에요 원래 pending이란 말이 지연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impending은 반대야 그래서 지연되지 않는게 무슨 말이야 곧 그래서 곧 있을 뭐죠 곧 있을 머저 머저가 머저 합병이라는 명사입니다 곧 있을 합병에 대한 그 리포트 보고서는 아 untrue 뭐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in cooperation with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뭐뭐와 협력하여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협조하여 협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이죠 뭐하는 계획 플랜하고 뒤에 투부정서 나오면 그 플랜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플랜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컨트롤 다인스트레이트 디스트레이트 브리지를 뭐하는거 거기에 건설에 대한 계획은 자 무빙 어웨이드라고 하면 무빙 어웨이드라는 것은 진전되다 나아가다 지낸다 순조롭게 일이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진행된다 뭐와 함께 그쵸 K&Associate이라고 하는 여기와의 협조와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오케이 여러분이 히스라는 단어를 봤으면 히스라는 단어를 봤으면 일단 여러분이 A랑 A를 일단 날려야 돼 왜 A는 동사니까요 안됩니다 유명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메이크라는 동사도 헬프라고 하고 약간 어려운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헬프라는 아이는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를 취할 수가 있구요 근데 그냥 바로 메이크라는 아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언용 쓸 수 있지만 그냥 헬프하고 바로 동사언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쵸 뭐하는 것이 this 이것을 어떻게 자 메이크는 목적어 투비어올 수 있죠 그쵸 너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았구나 you made me 바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this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의 가장 유명한 전시로 today 오늘날까지 그래서 포괄적인 여기서 coverage라는 건 보도예요 포괄적인 보도 그러니까 즉 확장돼가지고 우리가 extensive는 확장된 광범위한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가 뭐에 대한 그의 베이라고 하는 단어 v라고 하는 이 작가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그림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가 그거를 그것을 뭐하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어떤 전시로 오늘날까지 전시로 만드는 거에 만드는 것을 도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답은 여기서는 he가 돼 있습니다 most popular 가장 유명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27번은 여러분이 after라는 단어를 보면 전치다죠 전치다 뒤에는 동명사라는 아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fter considering options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선택사항들을 고려해본 후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c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constering이 동명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동명사라고 생각하셔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동명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얘가 동명사라고 하면 그쵸? 왠지 우리가 형용사가 꾸며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 그럼 부사 어디 있습니까? de carefully 그래서 after carefully consider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d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되게 은근히 이 단어를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assembly는 여러분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assemble은 모이다 또는 모으다 수집하다 또는 조립하다 라고 하는 동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명사를 고르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step 하고 그 뒤에다가 assemble을 써버리면 그 뒤에 will이라는 아이가 되게 민망해지겠죠 그쵸? will은 뭔데 우리가 알기로는 조동사인데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밑두고 동사가 와버리면 되게 민망하겠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step assembly는 직원들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얘가 무슨 무슨 컨퍼런스 센터에서 있을 것이다 자 29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include는 아까 우리가 이제 include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지난해에서도 봤었던 것 같아요 include는 포함하다 라고 하는 3형식이에요 3형식 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을 하나를 갖는 아이를 우리가 3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게 뭐 투부정사가 됐건 동명사가 됐건 대절이 됐건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을 하나를 갖는 친구들을 우리가 투부정사, 그걸 우리가 3형식 동사라고 해요 3형식 동사 여기서는 패션 아스트레라고 하는 이미 목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는 그 목적으로 꾸밀 수 있는 아이밖에 못 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 소식은 제가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3형식 동사라는 것 사이에는 3형식 동사랑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중간에는 3형식 동사랑 명사 사이에 그 중간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오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형용사 즉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distinctive가 정답이 됩니다 알아듯이 바랍니다 distinctive는 눈에 띄는 또는 차이가 있는 또는 좋은 독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패션 디자인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음 여기서 여러분이 D를 쓰면 안 돼요 D 왜 D를 쓰면 안 되냐면 D는요 어 안 돼 이제 여러분 또 제가 한정사란 단어를 얘기할 건데 이 한정사는 여러분이 명사 문제를 푸는 데는 정말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명사와 연결된 문제를 풀 때는 이 자리는 명사 자리죠 work related 어 일과 관련된 업무란 뜻인데 여기 여러분이 테스크스를 쓰면 큰일 나요 아 테스크를 쓰면 왜냐면 테스크는 가산명사야 그래서 혼자 못하여 what 지렁 이런 겁니다 I am boy 이건 안 돼요 I am a boy 그래서 마찬가지 테스크를 쓰면 앞에다가 for a related 테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테스크스가 이까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테스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번을 보시면은 얘 뭡니까 어 회사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들은 사용돼야 한다 strictly 그러면 철저하게 있죠 회사 업무 관련된 거에만 정답은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여러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간단해요 콤마콤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앞으로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박물관에 박물관에서 가장 수익성이 없었던 전시 역시 예 전시 역시 얘가 뭡니까 얘네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이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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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수익성이 없었지만 그 역시도 뭐한 것이다 널리 우리가 홍보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 또는 출판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건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콤마콤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사라는 개념을 물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동격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명사 공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리메인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일형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형식을 딱 해가지고 무엇을 어 어디냐 삐 딱 써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었냐면 리메인이라는 것은 남아있다인데 뒤에 형용사를 써가지고 어떤 채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채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컨피덴셜을 써야 돼요 의미상 컨피덴스는 왜 안 되냐면 컨피덴스는 사람을 수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형용사 때 배울 겁니다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 사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컨피덴스는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야 그래서 컨피덴스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 이고 컨피덴셜은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상황의 긴급성 중요성 때문에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극비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밀이란 뜻이 그래서 여기서는 기밀로 남아있답니다 뭐 때문에 에서 컴퍼니 폴리시 매트로 컴퍼니 이거는 우리가 뭐뭐 로써야 뜻이에요 회사의 규정상 이런 뜻입니다 에서 매트로 팩트 그럼 사실상 이거든 에서 매트로 팩트 그러면 사실상 야 그럼 에서 매트로 컴퍼니 폴리시 그러면 회사 규정상 이죠 그래서 회사의 규정상 회사의 규정상 이거는 기밀로 남아있다 뭐가 어떤 문제가 보드 멤버를 쓰니까 이사회에 의해서 논의된 문제가 이사회에 의해서 논의된 문제가 사실상 뭐로 남아있다 회사 보안상 회사 업무 관련된 상 기밀로 남아있다 해서 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이거는 여러분 33번은 진짜 너무 쉬운거죠 be interested in 그냥 끝납니다 미스 SC는 그냥 끝나죠 그래서 뭐뭐에 관심 있다 러닝 배우는 거에 관심 있다 해서 정답은 interested 가 끝납니다 자 perception 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에 대한 인식 지각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의 회사에 대한 지각 이런 뜻이 됩니다 정답은 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을 외워두십시다 인 셀레브레이션 위드 뭐뭐를 축하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뭐뭐를 축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th anniversary 니까 10년이죠 그래서 10년을 축하하면서 올해의 페스티벌은 뭐가 될 것이다 그죠 라스트는 여기서 라스트는 뭐가 되냐 원래 지속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시간을 같이 써버리면 그 시간만큼 지속도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 full week은 일주일 동안이죠 여기서 일주일 동안 4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원래는 라스트에 4를 씁니다 그렇지만 라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지속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다가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게 요즘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쓰지 마세요 라스트에라면 바로 그냥 시간의 길이를 써주면 됩니다 자 35번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모스트 최상급이야 뒤에 못쓰면 돼 그렇지 D 여기 C 쓰면 망하는 거요 안 돼요 더 모스트는 최상급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는 형용사나 부산은 누가 정해주느냐 그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법을 정해주는데 여기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용사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세일즈 레코드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래서 Mr. V씨는 We will recognize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인정받게 레코드나이즈는 뜻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에든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인정해주다 얼굴 잘한다 인정해주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칭찬받다는 말도 되고요 칭찬하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한은 상을 주다 라는 말이 돼 근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얘는 상을 받을 것이다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D는 왜 안되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나운스는 삼형식 동사는 맞지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동사가 목적을 쓰는데 투부정사를 쓰는 일도 있고 안 쓰는 일도 되게 많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나운스는 기본적으로 뒤에 대절을 쓰거나 일반 명사 목적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들은 플랜스가 정답이 됩니다 해서 어나운스 플랜스 계획들을 발표했다 어떤 계기냐면 To expand 회사에 G 쪽에 있는 G 프로듀스한 퍼스리티니까 G 쪽에 있는 이래서 청주에 있는 생산공장 생산공장을 확장하려는 계획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C가 안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C는 참고로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는 앞에 어가 있었는데 어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꼭 어 뿐만 아니라 더가 있어도 됩니다 어, 언, 더 이런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C는 가산명사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안되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외워둡시다 Accomplishment는 그렇죠? 그녀의 업적이죠 이거는 여러분 아까 방금 앞에 나와있던 거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에? 의학 분야에서 그녀의 뭐 성취 Accomplish가 원래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성취하다는 거기에 명상입니다 그래서 Accomplishment는 그녀가 달성한 것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7번 답은 D가 되겠습니다 38번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아깐가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기억이 잘 안나네 어, 어떤 문제였던가 우리가 어... 전치사가 있고 그렇죠? 어... 그 뒤에 부사가 있을 때 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말 잘못했네 어, 그 뒤에 형용사가 있을 때 그 중간 자리는 어... 무슨 자리냐 라고 말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어... 제가 이... 이 문제를 여러분, 27번 문제를 한번 음... 봐보실까요? 27번 27번 문제를 보시면 After가 있구요 뒤에 Considering 이라는 동명사가 있었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밑줄이 있고 동명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여기 마찬가지죠 바이가 있고 밑줄이 있고 동명사가 있네요 그래서 원래 바이 바이 플러스 동명사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ddressing Customer 고객들의 우려사항들을 처리함으로써 액티블리는 자, 우리 액티브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했지만 액티블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 액티브는 명사로 꾸며요 명사를 저 명사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티블리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라고 하는 답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볼게요 39번은 여러분이 Regarding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Regarding은 전치사처럼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전치사 파트를 공부할 건데 전치사에서 분사형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형 전치사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공사에 ing나 ed 과거분사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뭐처럼 마치 전치사처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서 앞에 그 목차를 보시면 전치사 파트에서 분사형 전치사라만 찾아서 보세요 그러시면 찾아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egarding은 About이랑 뜻이 비슷해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련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 40번은요 여러분이 it's 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끝나는 거야 it's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a b c 뒤에서 명사는 reliance d 밖에 없어요 의존도라는 뜻입니다 의존도 어디에 대한 의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all motors는 있죠 all motors는 would like want의 뜻입니다 뭐 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decrease 줄이려고 해요 뭐예요 it's 이것의 뭐 그것의 뭐를 줄이려고 해요 의존도죠 뭐에 대한 의존도 그렇죠 도매시세일 그래서 어 국내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over the next decade 그러면 over는 동안이야 next는 다음이란 뜻이고 그래서 다음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란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d reliance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에 40번까지 여러분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텐데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섭취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는 못해드려요 왜냐면은 시간도 있고 여러분도 이제 다 확인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어 2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 제가 설명이나 해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대체로 일부러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써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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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